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경제청 망상지구 개발을 놓고 경자청과 동해시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 시행자가 사업 지연을 이유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미래 10년 국가철도망의 청사진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이 발표됐습니다. 강원도에는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전철화, 동해신항선 구축, 용문홍천철도건설, 원주만족노선 등 4개 노선이 반영됐고 3개 노선도 추가 검토사업에 뽑혀 보다 촘촘한 철도교통망 구축이 기대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미래 10년 철도망의 청사진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4개 노선이 포함됐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개통돼 선로 상태가 매우 노후되고 위험한 동해선 삼척강릉 약 43km 구간이 시속 200km 급으로 개량됩니다. 이 구간이 완공되면 내년으로 예정된 동해선 포항 삼척구간의 개통 효과와 맞물려 강릉에서 포항까지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5시간 이상 걸리던 이동거리가 1시간 반 정도로 단축되고 이거는 더 나아가서 부산까지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삼척강릉 고속화 개량 사업의 연계 사업인 동해신항선 3.6km 노선도 제4차 구축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산업단지와 항만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해양에서 삼척해변까지 관광 거점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경기도 양평 용문에서 홍천을 잇는 34km 구간에 대한 철도 건설 사업도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됨에 따라 영서 북부권이 수도권 광역철도망으로 구축돼 수도권과 1시간대 이내로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선의 용문역에서 홍천까지를 연결해서 강원도를 광역철도로 연결하는 강원도 최초의 광역철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6km에 불과하지만 중앙선과 강릉선을 잇는 강우축의 핵심 노선인 원주 만종 간 원주 연결선 노선도 반영됐습니다. 또 원주 춘천, 제천 삼척, 연천 철원 월정리 3개 사업이 추가 검토 사업에 포함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정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안으로 구축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그동안 수도권에 치우친 철도교통 편의를 지방으로도 확대시킨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역 메가시티 조성 기반을 마련해 국토의 균형 발전 근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입니다. 광역 철도를 중심으로 지방 대도시 권역 내 주요 지점들이 빠르게 연결되면 지방 광역권 내의 이동과 교류가 늘고 지방에도 수도권 며치 않은 광역 경제권이 조성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들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착공에 완공될 때까지는 10년 안팎의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 주문진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콧물과 오한, 두통 증세를 보인 50대와 60대 주문진 주민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무증상 50대는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습니다. 양양에서도 현남면에 체류 중인 서울 거주자 30대 남자가 검사를 받고 확진됐습니다. 주문진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검사를 받은 일부 시민들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별검사를 받으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일부 확진자가 검사를 받은 뒤 직장에 출근하거나 음식점과 목욕탕 등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릉 주문진에서는 지난 15일 강릉 207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8일 동안 확진자가 5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은 사북항쟁 당시 광부 가족들의 인권 유린 실태를 토대로 국가폭력의 잔혹함을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100여 명이 넘게 피해를 받는데도 정부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사북항쟁 당시 계엄사 수사단이 잡아간 광부와 가족은 140여 명, 지난 2008년 진실화의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수사 기록과 관계기관 자료 등을 보고 파악한 인원입니다. 이 중 81명이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됐지만 최종적으로 28명만 재판에 넘겨져 거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 이후 정부는 부당한 국가폭력에 맞선 이들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23명이 명예를 회복했고 이 가운데 2명은 지난 2015년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졌던 나머지 5명과 100여 명이 넘는 다른 고문 피해자들은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민주화심의위원회에서는 1개월 이상 구금된 자로 돼 있다고, 구금된 자만 명예회복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28명을 제한 114명, 이 사람들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고문만 실컷당하고 하소연도 못하고 현재 있는 사람들이...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사과와 화해를 공고했는데도 정부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도 3년 전 기념일 지정 등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국가에서도 사과를 하고 보상도 하고 또 사북항쟁 기념일도 정부에서 다 하겠다고 그랬어, 최문순 씨가. 그런데 지금까지 다 아무 한 거 없어. 상당수 피해자가 이미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70, 80대 고령의 피해자들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죽기도 억울하죠. 너무 억울한 광부로서 너무 억울한 일을 덮어가지고 죽기가 억울했죠.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과 관련해 경자청과 동해시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동해시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김형우 기자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 시행자가 이달 초 발표한 입장문입니다. 동해시가 2030 도시기본계획상정을 무기한 보류하면서 사업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졌다고 주장합니다. 명예실추와 금전적 손실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ECT는 현재 소송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소송 이외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는 비대위라든지 동해시의 행위로 인해서 지연되는 상황에 발생한 비용이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다 산출을 해가지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거예요. 망상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자구역청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상정 권한이 동해시에 있는 만큼 절차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해시는 특혜 의혹 해소라는 원론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개발사업에 안전장치 마련해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수 있어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법적 대응을 가면 서로 얼굴 불치고 난 다음에 화해 한들을 앙금이 안 남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대수편 전달을 했어요. 동해시와 경자구역청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MBC 강원영동을 비롯한 강원도 지역방송사와 강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강원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강원지역 재난대응 방송제작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지역방송사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강원도 미는 신속 정확한 재난정보와 함께 고품질의 지역 밀착형 콘텐츠 시청 등 시청자로서 한층 향상된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오늘 협약이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속초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민환경단체가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속초 환경운동연합 등은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중지와 무효확인, 업체에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반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시민환경단체는 속초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것은 위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도 단순 시정 및 주의 처분한 것에 불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사 중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올해 들어 도내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6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동해악에서 아연가스 중독으로 2명이 숨지는 등 최근까지 도내에서는 동해와 강릉, 태백, 양양에서 5건의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강원도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999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 비율인 사망만인율은 연평균 6.6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문을 닫았던 삼척의 작은 영화관, 가람 영화관이 오늘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운영 주체를 바꾸고 10개월 만에 재개관한 가람 영화관의 첫 상영작은 배우 윤여정이 조연으로 활약한 미나리와 공유와 박보검 주연의 서복입니다. 삼척의 유일한 영화관인 가람 영화관은 2016년 개관한 이후 3년여간 47만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한국 ITS학회 춘계학술대회가 강릉에서 내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모빌리티 기술의 도약과 세계화라는 주제로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자율주행과 드론 융합기술, 스마트시티 등 각종 신기술이 소개됩니다. 한편 강릉시는 한국형 뉴딜정책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2,730억 원이 투입되고, 지능형 교통체계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2026년 ITS 세계총회 유치에 나섰습니다. 태백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몰던 승용차가 주택가 경사지에 주차하던 중 추락해 탑승객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태백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42분쯤 태백시의 한 주택 앞마당에서 벤츠 승용차 한 대가 4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